3개월 정도 되니까 염분 안정을 찾았고요. 혈압은 수축기 혈압 116, 이완기 혈압 68. 아주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잘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윤님 반갑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허인수님 비타민씨는 하루에 24알 먹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윤만사 형통님 저도 비타민씨 먹고 여러가지로 좋아졌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하루 1000mg 6알 먹고 있습니다. 김빵사랑님 반갑습니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효님 반갑습니다. 한박사님 너무너무 강의 잘 듣고 보고 주문도 했습니다. 행복합니다. 계속 지켜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타민씨하고 마그네슘 같이 먹어도 되나요? 같이 먹어주는 게 훨씬 더 마그네슘 흡수가 잘 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비타민씨가 있으면 마그네슘을 녹이기가 쉽습니다. 녹여서 이온화가 되어집니다. 이온화. 이온화가 되어져야 되고요. 이온화 되어진 것이 어디랑 결합을 해야 됩니다. 킬레이터 결합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럼 결합을 하면 훨씬 더 흡수가 잘 되어지는데 마그네슘하고 비타민씨를 같이 먹어버리게 되면 비타민씨의 마이너스 차지, 마이너스를 띄는 부분에 마그네슘이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킬레이터를 형성시킬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흡수가 더 잘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먹는 게, 식전에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이순화는 전 본격적으로 3정, 6정, 지금은 10정 복용 50일 됐습니다. 변화가 몇 가지 생겼는데 너무 좋습니다. 비타민씨 변화를 많이 주죠. 여러분들께 변화를 심하게 줍니다. 열심히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김송파 다니엘님 반갑습니다. 알벤다졸이 아토피와 알러지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그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어요. 일단 먹어보고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러지 반응이 기생충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면 기생충을 죽여버리면 결국 도움이 되겠죠.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기생충을 죽이고 나서부터 아토피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유명한 의과대학 또는 연구를 하는 교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토피가 생기게 된 이유가 뭐냐. 기생충을 없애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기생충 약. 뭐 좀 먹는다고 문제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기생충 약은 어차피 입으로 들어가서 흡수되어지지 않고 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냥 물하고 먹으면 변으로 빠져나가는 거고요. 흡수가 그렇게 많이 되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좀 드셔보시다가 별 변화가 없으면 마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입으로 들어가서 그냥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큰 문제는 없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암환자 분들께서는 어떻게 먹냐면 이걸 흡수를 잘 시키기 위해서 오일, 뉴랑 같이 먹게 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기생충 약을 먹듯이 먹는 거면 흡수가 안 되고 빠져나가는 게 대부분이다. 흡수 잘 되어지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이 물질이 비극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비극성인 물질하고 만나서 그 어떤 반응을 잘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공루님님 반갑습니다. 수화가 안 되고 괴로워서 비타민C 먹은 지 한 달 정도 되어갑니다. 아직도 단백질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고 설사를 합니다. 재빨리 비타민C를 먹으면 나아집니다. 그러시죠. 3개월을 기다려주십시오. 3개월 정도 열심히 드시면 수화 안 되는 거는 그냥 거의 다 해결되고요. 저기에 꼭 드셔야 되는 게 소금을 같이 먹어야 되고요. 키토산을 같이 먹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효소제도 같이 드셔보십시오. 그렇게 한 묶음으로 해놓은 게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입니다. 그래서 비오유키소를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골라서 드셔보시면 좋으실 겁니다. 김향숙님. 박사님 강의 듣다가 코로나 걱정에 87세 어머니께 비타민C 3000 하루 3번 식후에 드시라고 했더니 허리가 고름던 것처럼 아프셨는데 3, 4일 드시더니 안 아퍼지셨다고 하시던데 그것도 영향이 있나요? 당연히 영향이 있죠. 비타민C를 먹었는데 허리가 아팠는데 괜찮아지더라. 이게 바로 자연치유력을 증진시켜주기 때문에 그렇다. 비타민C가 자연치유력을 증진시켜주니까 그렇다. 특히 산소공급이 잘 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87세 어머니. 꼭 드셔야 됩니다. 비타민C 챙겨 드시고요. 염분 잘 챙겨 드시게 하고요. 나이 연세가 들어가면 음식 먹는 양이 감소합니다. 음식 먹는 양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염분의 양이 옛날하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고 소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살도 빠지고 그래서 몸이 말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 드셔서 몸이 말라서 이제 면역이 바닥이 되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어떤 패턴을 갖고 돌아가시는지 잘 한번 살펴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별일 없이 그냥 몸이 계속 말라가다가 돌아가시는 힘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그런 패턴 그 다음에요.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 뇌출혈, 심장마비 이런 걸로 돌아가시는 분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고 감기가 들어가지고 병원 들어갔다가 중환자실 갔다가 하늘나라 가시는 분 이런 겁니다. 전부 다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요. 비타민C하고 소금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천기 제가 누설 한 겁니다. 천기 누설이요. 따라가 보세요.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는 소금과 비타민C가 필요하죠. 감기 안 들기 위해서는 비타민C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감기 안 들고 소화 잘 되게 하려면 소금과 비타민C 먹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어져야 영양분이 골고루 잘 들어가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죠. 안 말라지는 거죠. 즉 안 죽을 수 있는, 안 죽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나 이건데 심장마비는 주로 플레스테롤, 기름, 혈관의 막힘, 협심증, 염분의 부족 이런 걸로 심장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뇌출혈, 뇌경세, 뇌졸중 이런 것들은 결국은 주로 좀 보면은 뭐 많이 먹어가지고 뭔가 몸속에 뭔가 노폐물이 안 빠지고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다 예방하는 차원에서 먹어줘야 되는 게 비타민C하고 소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죽는 원인들을 좀 찾아보면 주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몇 가지입니다. 소화 안되고 감기 들고 뇌출혈이나 심장마비 그 다음에 계속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그 다음에 몸이 말라서 힘이 없어서 이런 방법 이게 바로 비타민C, 소금만 잘 챙겨 먹어도 대부분이다.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어떻습니까?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되겠죠. 이게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거 물, 공기, 소금, 비타민C 그 다음에 잠 잘 자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체온을 높여라. 이런 거잖아요. 자, 어쨌든 좋아지셨다니 좋습니다. 비타민D도 같이 먹어도 되죠. 같이 먹어야 되죠. 비타민D는 식후에 먹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사님 비타민C 24알 드시는 분도 계시네요. 24알이라뇨 80알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 아직도 아직도 우리는 한 개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80개 먹는 사람도 있고요. 20개 먹는 사람은 보편적인 사람들이고요. 왜 괜찮을까요? 이렇게 많이 먹어도 밥 밥 속에 들어있는 전분 전분을 쪼개서 만들어지는 게 포도당인데 그 포도당을 가지고 비타민C를 만듭니다. 그냥 밥이다 생각하고 먹어도 되는 수준의 영양제고요. 몸에서 무조건 필요하고요. 부족하거나 없으면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꼭 먹어야 되는 겁니다. 셋째 하늘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11월 초부터 비오유키소 소화효수제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C에 메가도스 34g까지 점점 올려서 먹다가 지금은 15g 먹고 있어요. 장 누수가 의심되어 스탠다드 아미노산 먹고 단백질 제한식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부터 기침 비염이 끊이지 않아서 괴롭습니다. 비타민B군 칼슘 마그네슘 먹고 있어요. 필요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이분이 지금 메인은 소화가 안 돼서 이렇게 되어지신 것 같고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리시는 거죠. 11월 말부터 기침 비염 이것들이 둘 중에 한계죠. 정상적인 반응일 수도 있고요. 또 한가지는 그냥 또 다른 무엇인가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한 두세 달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심하게 몸살 감기가 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비타민C를 먹고 그러니까 좀 심하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괜찮고요. 일단 지금 많이 드셨으니까 줄였다 느렸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면 또 약을 같이 병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병원 약 처방을 받아가지고요. 같이 또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보내야 되고 어쨌든 소화가 잘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2주 길게는 3달 이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비염이 꺼내지 않는 이거는 지금 먹고 있는 먹고 있는 음식물이나 영양제나 무엇인가 중에 한 가지가 이 장에서 흡수되어져 들어가서 괴롭히고 있는 것이 일수도 있습니다. 주로 단백질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단백질 제한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지금 저런 상황 인근 내요. 자세한 상담이 좀 필요해요. 일주일간 뭘 먹었는지 전부 적어가지고 상담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이라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일 목욕을 하십시오. 그러면 한순간에 그 비염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매일 목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주로 비염은 체온이 떨어져서 추워져서 일어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홍 아네스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발톱이 울퉁불퉁한데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도움드릴까요? 저는 지금 비타민C 하루 9천 을 먹고 있어요. 자 발톱 울퉁불퉁 은 뭐 비오틴 같은 거 있잖아요. 케라틴 을 잘 만들어내는 영양제 그래서 케라틴 이라고 하는 건 단백질이고요. 결국은 단백질 공급이 잘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단백질류를 그냥 먹기는 그러니까 그냥 분해해 놓은 아미노산을 챙겨 드시고요. 아미노산 근본적으로 비오육시소 소화효소제는 무조건 드셔야 되고요. 비타민 B군 드시고요. 비오틴 드시고요. 아미노산 드시고요. 그렇게 한번 챙겨 드셔보시면 단백질 그리고 실리마린 안 간을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밀크시설 실리마린 이런 것까지 같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김향숙님 닥터 한스의 멤버가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4일부터 비오육시소 시작해서 비타민C를 10g 먹고 있는데 아직도 설사를 안하고 약간은 변비가 있어요. 비타민C 먹고 변비가 오시는 분도 있고요. 설사가 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단 꾸준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인수님 24알은 제가 복용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비타민 먹은게 완전 소화불량 이라 소금과 같이 섭취했는데 위장이 완전 불통 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편안해졌는데요. 계속 올리는 데까지 먹어 올랍니다. 제 나이는 74세 요요. 아 네네 아주 잘 드시고 계시는 것 박사님 하지정맥류 는 어떤 원리로 발생하나요? 제가 40대인데 하지정맥류 가 있는데 나이 어린 딸이 팔 핏줄이 벌써 나와요. 일단 나이 어린 딸이 팔 핏줄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모르겠고요. 그거는 팔 핏줄이 나온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상적인 걸 갖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 그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지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그 진단을 가지고 다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지정맥류 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지정맥류 는 다리에는 혈관이 이렇게 내려가면 혈관 안에 판막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판막 혈액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이 판막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잘 알 수 없죠. 왜 얘가 잘 작동하지 않을까요? 라는 건데요. 그거는 또 여러가지 영양적으로 운동적으로 피로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무턱대고 수술을 한다. 수술을 해결하는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현재 내가 무엇을 안 하고 있는가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물 공기 영양 이런 것들 전부 다 우선 전부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결되는 기미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다음에 뭐 할 건가 한 개씩 한 개씩 찾아가야 될 겁니다. 수술한다고 해결이 되느냐 근본적인 문제 약물 약물 해결 잘 안 될 거리요. 수술도 뭐 그냥 그렇죠. 그래서 요즘 별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 혈관을 교체를 하는데 혈관이 계속 새로운 물질이 들어가가지고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혈관이 계속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좀 자세한 내용 파악이 있어야 어떻게 할 건가 찾아볼 생각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그냥 물어가지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유나님 아침에도 상쾌하고 개운하고 하루종일 절대 지치지 않아요. 모두 박사님 덕분 이라 생각해요. 이런 좋은 영양제를 일깨워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종수님 장염이 오래되어 병원 처방약도 그때뿐이고 물건 변 설사가 있는데 비타민C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요. 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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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효소재 이런 걸 다 드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가도스 한지 8개월 됐고 키토산 스탠다드 아미노산 B100 마그네슘 장염 때문에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 한 한 달 이상 드셔보시고요. 잘 안 되시거든 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오 유키소 소화효소재 그 다음에 나머지 영양제 전부다 이렇게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늘 말씀드렸던 자연 치유력 증진 방법 에 관한 내용들 다시 한번 보시고 뭘 하라고 하는 건지를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전부 다 하면 자연스럽게 주화 지속 되어져 있고요. 그걸 전부 다 잘 하는 생활 습관 개선 사실 필요 한 겁니다. 그걸 다 하는 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정말 무엇인가 원인 찾기가 되게 쉬워 집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 때문에 그런지 짐작 조차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병원 백날 다녀봐야 해결 안 되죠. 무슨 짓을 해도 사실 별로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해야 될 걸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이게 옳은 방법이죠. 소화효소제를 매일 먹어도 좋은가요? 매 식사 때마다 먹는 게 좋습니다. 전명인님 박사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비타민 하루 9발 먹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소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비타민을 더 먹어야 될까요? 소화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 전부 B.O.U.K.I.S.O.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 여기까지 다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C 한 개만 가지고 몸을 어떻게 해본다? 근본이 안되는 몸입니다. 비타민 C 한 개만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김미항숙 님 저는 살이 쪄서 다이어트 약을 복용 하면서 영양제는 글루타치온 비타민 B100 칼슘 코큐텐 을 복용 하면서 B.O.U.K.I.S.O. 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다이어트 약은 먹지 않으려고 하는데 살이 찌는 체질 이라 유지 하려면 비타민 C 메가 도 를 하려면 몇 그램 하는 게 좋을 까요 남들이 하는 것처럼 많이 드시는 게 좋은 데요 6 그램 정도 꾸준히 드시다가 6 그램 7 그램 8 그램 해서 20 그램 까지 늘려 보시고 20 그램 까지 늘렸는 데도 주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30 그램 으로 늘리 시고 그래도 그러시면 또 더 늘리 시고 계속 늘려 보시기 바랍니다 에 비오 유키소 소화효소제 다 드시고 비타민 c 의 양을 계속 좀 더 늘리시고요 키토산은 3알 정도 매 식사 때마다 3알 인데요 5알 지금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5개 해서 10개 사이 정도 드시는 게 옳습니다 네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김향숙 님 낙트한스 멤버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이어트 몇 킬로에서 몇 킬로로 줄이고 싶으신지 세계 비타민 섭취 운동 본부에 오셔서 글을 써주시고 날마다 먹는 걸 올려주시면 제가 분명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결됩니다 시간은 1년 이상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될 겁니다 록 이스텔라 초이 님 반갑습니다 항생제랑 스테로이드를 매일 먹고 있어요 식전에 키토산 비콤씨 유산균을 먹고 있는데 약 먹고 2시간 후 유산균을 더 섭취하는 게 좋나요 네 일단 다른 거 다 접으시고 지금 드시는 약물 그대로 다 드셔도 되는데 비오 비오 유키소 소화효소 제 이걸 다 드시는 게 옳습니다 그 다음에 비콤씨는 비타민 B100으로 바꾸시기 바라구요 유산균은 지금 항생제까지 먹으니까 유산균 맨날 먹어봐야 다 죽을 것 같네요 다 죽습니다 그냥 그래서 유산균을 많이 드세요 한번 먹을 때 거의 한 9배 3배 이 정도 드시는 게 옳고요 지금 뭘 왜 항생제랑 스테로이드를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가 면역질 아닌가요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양제는 일단 많이 드시는 게 낫고 다양하게 먹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는 서서히 사실은 줄여야 됩니다 왜 드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서서히 조금씩 줄이는 게 영양제가 하는 일하고 항생제가 하는 일하고 서로 상충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양제는 몸을 활성화 시키는 거고요 항생제는 몸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살리고 얘는 죽이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줄이고 계속 내 몸이 나를 자연치유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이 방송 이전에 오늘 방송 처음부터 새로 보시면 어떻게 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거를 한 다섯 번 정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영양제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약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약물만 먹는다 저 약물 항생제하고 스테로이드는요 내 몸을 완전히 이렇게 눌러가지고 신진대사 세포대사를 다운시키는 겁니다 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병용군님 반갑습니다 비어육기소 한꺼번에 같이 먹어도 됩니까 한꺼번에 같이 먹어버려도 됩니다 다만 약간 손해가 나죠 키토산에 오메가3가 약간 묻어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기가 힘들면 그냥 한방에 먹어버려도 됩니다 제 식구가 고지혈증에 다수 족이 좀 차갑습니다 네 어쨌든 먹을 수 있으면 오메가3만 식후에 드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식전에 바로 먹고요 바로 정 안되면 한 번에라도 다 먹는게 암흑력보다는 낫습니다 언클로 언클드리오님 반갑습니다 저는 저산점 부심피로 장루수로 계속 치료받고 3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는데 호전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어육기소 소화효소제 드십시오 그리고 소금 제대로 챙겨드시고 소변의 염농도가 0.9% 이상 나오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3개월 해보시고 제대로 안 되시거든 상담을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미노산 드셔야 됩니다 스탠다드 아미노산 WS10 님 반갑습니다 비타민C 3알 오메가3 2알 키토산 6알 유산균 소화효소제 각 한포 먹은지 일주일 안됐습니다 약간 어지럼증 이랄까요 축 처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영양제를 먹고 약발이 듣는다 이렇게 되어지면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증상이 없다가 그런 증상이 오고 있다면 호전반응의 일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적을 먹게 됐는지 지금 그 이유가 적혀져 있지 않네요 예 그거가 있어야 또 뭔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지럼 축 처짐 뭐 저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졸리는 사람도 생기고 또는 반대로 불면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굉장히 피곤해지기도 하고요 피로가 사라지기도 하고 뭐 다양합니다 같은 물질인데 다양한 이유가 나타나는 것은 그 몸에 무엇인가 작용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C인데 어떤 사람은 졸리고 어떤 사람은 잠을 못자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분 몸에 그런 증상들을 나타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같은 물질인데 다른 어떤 기능을 한다는 거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어쨌든 먹으니까 저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평선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어제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내시경으로 속이 쓰리고 위통이 있는데 비용이 없기서 복용하는 방법 그냥 똑같이 식사 후에 식사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에 좀 드시다가 괜찮아지면 식전으로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숙님 박한스의 멤버가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153cm 62kg 에서 현재 56kg 까지 뺐다가 박사님 유튜브 강의를 듣게 되어 보름 전부터 비유유키소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훨씬 더 원하시는 대로 되어질 겁니다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위과양 위과양이 위괴양이라고 합니다 아 위괴양이군요 음 괴양은 비타민C 양 줄이시는 게 좋고요 오메가3 일단은 끊으시고요 유산균 드시고요 키토산 꼭 드시고요 비타민C는 비타민C 얼마나 드시나요 비타민C 양을 채소로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에 드시고요 식사 후에 비타민C 채소양 한 알 키토산 한 알 뭐 이 정도부터 먹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 보시면 그리고 꼭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염분양도 적정량 너무 짜게 먹어도 안되고 너무 적게 먹어도 소화 안되고 별로 도움 안됩니다 적정량 정도 먹고요 음식의 염도를 0.5%나 그 정도 맞추어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평선님 오타로 다시 위괴양 심하다고 검사 결과 인데요 비오유기소 그렇게 섭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메가3 일단 빼시고 비타민C는 채소양 키토산 채소양 소금도 적정량 음식의 0.4% 음식이 0.5%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 꼭 드시고요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랑님 당뇨인 어떤 유산균 좋나요 뭐 특별히 뭐 어떤 당뇨에 좋은 유산균 이런 거는 없고요 잘 드시고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유산균 선택을 하는 게 좋고요 좀 갑상과 선택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일 수 많고 그런 거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태자미수님 반갑습니다 비타민C 8에서 10개씩 먹고 시작한지 3주 정도 되어갑니다 그런데 피부도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속도 편해지고 있습니다 방구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밥맛이 너무 좋아서 살이 찌는 느낌이네요 꾸준히 먹으면 살도 빠지나요 살이 찌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요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요 살이 빠지나요 가 아니라 살이 쪄야 되면 찌는 거고요 빠져야 되는 거면 빠지는 겁니다 정상적인 몸으로 맞추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산성 유지 자연치유력을 증진시키는 조건으로 맞추어 준다 그래서 그냥 살이 찌면 찌는 대로 빠지면 빠지는 대로 그냥 놔두는 게 맞죠 일부러 빼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쪄야 되는 경우에는 찐다라는 그래서 그건 내 몸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뭘 먹고 빠지고 이런 건 아니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타민C 8개 8개 먹는데 살 뺄 수 있나요 있나요 살 빠지나요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타민C가 다이어트제가 되죠 그런 게 아니고 내 몸에 자연치유 무력을 또는 내 몸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비타민C다 그런 입장으로 보시는 게 맞죠 캐스키님 위가 안 좋으면 오메가3는 안 먹어야 하나요 그건 본인이 알겠죠 식사 후에 오메가3를 드시고요 많이 먹으면 위가 위를 더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이 얼마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되고요 위가 안 좋은 정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 안 좋은 건지 왜 안 좋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이야기가 되어져야 뭐라고 또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성호님 박사님 손바닥 단정 치료 방법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에 습진이 떨어지지 않아요 아 단정이라서 습진인건지 그게 우선 구분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 뭐 이거는 무슨 문제인지를 지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습진 입니까 습진 습진이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아보세요 네 그리고 그냥 단정인 거면 자율신경조절 문제이니까 자율신경조절을 잘 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네 이 비오유키소 이런거 그 다음에 각종 영양제 오늘 이야기했던 자율치유력을 증진시키는 방법 이런걸 전부 다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율신경조절이 잘 되도록 해야 된다 그냥 습진이시면 병원가서 네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 아침 저녁 매일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먹어도 되나요 원래 매일 먹는 겁니다 식사할 때마다 먹는 겁니다 캐시김님 저는 간이 안좋았어요 어떤걸 먹어야 하는지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이렇게 드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리마린 밀크시설 우루사 이런거가 간에 도움이 많이 되구요 키도산 용액을 열심히 챙겨 드시면 또 간이 뭐 안좋다고 그러는데 뭐가 안좋은건지 이런것들도 좀 뭐 지방간이다 이런정도면 운동 열심히 해야 되구요 74세 당뇨 약 하루 1에 850ml 드시는데요 염분 섭취 조절을 하시는데 아까 노인은 염분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0.9% 유지해야 할까요 네 닥터한스 용융소금 닥터한스 염분 이런거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전체가 0.9% 유지되어져야 되구요 소변도 0.9가 유지되어지는게 정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0.9가 나와야 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 참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릴리님 반갑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당뇨 혈압이 있습니다 두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타민C를 전혀 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싱거 자체를 못 먹고 귤 사과조차 쉬어서 못 먹습니다 하나를 먹으면 속이 너무 아파 토할 정도 다른 약은 다 괜찮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허벅지 양쪽 안쪽에 돌기같은 단단하고 빨간게 여러개 나서 굉장히 가렵습니다 일단 뭐 다른 문제는 일단 적혀놓구요 싱거 자체를 못 먹습니다 비타민C 비타민C를 씌어서 못 먹으면 어디다가 싸서 먹으면 됩니다 약국같은데 가면 약을 싸는 포장종이 같은걸 주거든요 그거를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비타민C를 넣어가지고 넘겨버리시면 됩니다 또는 정 안되시면 캡슐을 사가지고 비타민C를 거기에 넣어서 먹어도 됩니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다행이죠 씌어서 못 먹는다 네 저거는 말이 안되구요 어... 씌어서 못 먹는게 아니라 지금 뒤에 보니까는 아... 속이 너무 아파 토할 정도 속이 아파서 못 먹는 거잖아요 식사 후에 드시구요 식사 후에 그 다음에 먹는 양을 0.5g 아래로 내려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비타민C 알을 갖다가 알을 알을 쪼개가지고요 작게 만들어서 그냥 한번에 이렇게 넘겨버리면 신맛을 느낄 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식사 후에 작은 양으로 출발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평소에 신거를 잘 못 먹고 그 다음에 지금 위장에 염증이 심하게 있는 것 같으니까 먹으면 약간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에 제일 적은 양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리시면 그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좋게 해 나가면 되겠죠 아마도 혼자서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네요 옆에서 잘 컨트롤 해 주어야 되구요 제 영상들 보면 비타민C 초보자 섭취법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영상들을 다 뒤져서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거나 안 되시겠거든 상담 신청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살살송님 비타민C, D, 마그네슘, 프로폴리스 먹고 있는데 프로폴리스 빼고 키토산 넣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니면 다 먹어도 되는지요? 비타민C, 마그네슘, 키토산 식전에 드시구요 비타민D, 프로폴리스 식후에 드시구요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를 드시는 게 더 맞습니다 디리님 피부과 약을 1년 정도 먹었는데 듣지 않아 비오유키소 하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 부탁드립니다 비오유키소 그냥 드시면 됩니다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이렇게 드셔야 될 것 같네요 우선 그거 드시고 위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소화가 잘 되는 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다른 쪽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는 근본에 해당되는 영양제입니다 1차 영양제입니다 화장을 할 때도 순서가 있고 이유식을 먹일 때도 순서가 있듯이 영양제 먹는 것도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먹어야 되는 게 먹으면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몸이 되는 그런 영양제를 먼저 먹어야 되는 거죠 소화도 안 되고 흡수도 제대로 안 되고 장은 엉망인데 영양제만 때려보면 뭐합니까? 비싼 똥을 누는 꼴이 벌어지는 겁니다 돈을 똥으로 다 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화부터 잘 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영양제 그런 영양제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메가3 당뇨인 하루에 얼마 먹으면 좋을까요? 당뇨인의 경우에는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드시고 마그네슘 꼭 드시고 비타민 B 드시고요 B군 그 다음에 오메가3는 3g에서 6g 그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병류님 반갑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빨리 질문 올려주시고요 앞으로 여기까지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 농성 식이섬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계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터 질문 마지막으로 빨리 빨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염병류님 박사님 MSM은 하루에 몇 알 먹어야 수족냉증에 도움이 될까요? 라는 건데요 하루에 6g 정도 6g 정도 드시는데 MSM 만이 아니라 비오유키소, 소화요소제, 비타민 B, 마그네슘, 글루타치온, MSM 이런 식을 이렇게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연도 드시기 바랍니다 먹어야 될 게 뒤에 많네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런 정도를 드셔보시고 아미노산 당연히 먹고 먹고 근육 늘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제 또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지 남는지 그것도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관련 영양제들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한번 문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온, 수족냉증 수족냉증 얼마나 심하신 어떤 것인지 지금 잘 모르겠고요 일단 뭐 운동도 해 줘야 되고 다양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용 목욕기 이런 거를 써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글을 쓰고 수족냉증 몸이 많이 따뜻해졌다 이런 분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로키스텔라 초이님 교수님을 너무 늦게 알아서 뭔가 서운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책임광고 똑똑한 광고 아 네 감사합니다 뭐라고 글자를 쓰기는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아직도 이제 글이 안 올라오시니까 네 잠깐 더 기다려 볼까요 네 마이너스 이용 버블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욕조에 물을 받아 놨고요 이 기계입니다 마이너스 이용 목욕기 이용 목욕기다 여기 보면 뿌연게 펌퍼를 통해서 호스를 통해서 우연물이 쏟아져 나오고요 그 욕조에 보시면 이 물 빼는 저기 그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지금 마개가 막혀져 있죠 그리고 저 마개 막혀 있는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물이 전체 우윳빛으로 점점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그러면 저 물이 빠지는 저 구멍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지금 사라지죠 네 뿌연 네 뿌옇게 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뿌연게 뭐냐 공기입니다 공기 네 미세한 공기 입자가 저 물 속에 들어 있구요 물이 네 잘게 깨지는 기포 때문에 잘게 깨지는거죠 물이 기포 때문에 잘게 깨지는 저 상황이 벌어지면 마이너스 이온이 발생합니다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하는게 뭐냐면 전자를 말합니다 옷을 벗고 이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피부를 통해서 전자가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몸이 항산화가 되어지구요 항산화가 되어지니까 산소가 굉장히 잘 소모가 되어집니다 산소가 세포 구석구석까지 잘 가게 되고 산소가 가면 내 몸에서 공급되어지는 포도당하고 산소하고 세포 속에서 만나서 에너지를 만들죠 그래서 몸에서 열이 납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땀이 안 나는 사람도 저기에서 목욕을 하면 무조건 땀이 나옵니다 땀 안 나오는 사람 없을 정도로 네 무조건 땀 다 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 몸 속에서 대사가 되어지고 몸 자체에서 열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손발이 시렵고 몸이 차갑고 기타 등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오늘 제가 첫 번째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자연 치유력을 증진시키는 목적이 뭐냐면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체온을 높여야 자연 치유력이 증진이 되어진다 체온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산소를 집어넣고 비타민C를 먹고 소금을 먹고 영양제를 먹고 이 이유가 뭐냐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상 체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그래서 꼭 체온을 내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받자 많이 쓰시는 게 저는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체온 정말 중요한 자이언 치료를 증진시키는 방법 중에 한 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라 태양광 발전 님 매티스 거먼 위염등 좋은가요 네 좋다고 들었습니다 삼송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비오육기소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오늘도 체온을 높이는 저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녕히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